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예배의 기초 두 번째 정한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열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행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022년 2월에는 예배에 대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한 삶에 수록된 말락기 강의 설교집을 토대로 첫 번째 주에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말락기에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예배의 기초 첫 번째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오늘 세 번째 주에는 예배의 기초 두 번째로 정한 장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예배의 기초 세 번째로 정한 순서에 대해서 출애국기 20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박열림 목사님께서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정한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거룩함은 시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분리된,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 있고, 구별된 장소가 있고, 구별된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누구의 뜻에 의해서 구별되고, 누구에 의해서 구별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정하고, 그것은 주의 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창조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항상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장소도 구별하셔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조 속에서는 에덴 동산이 그려있고, 말씀을 주실 때는 신해산을, 광야에서는 성막을, 언약의 땅에서는 성전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구별된 장소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구별된 장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곳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세우시는 주체도 예수님이시고, 세우시는 소유주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게 세우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19절을 보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즉, 우리는 어느 나라의 일을 하냐면,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체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화해서 예수님 것이 된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이고, 구별된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한이상 8장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 장소를 구별하여 혹은 이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며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이 대화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고, 구별된 장소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별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길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구별됨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별된 장소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는지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표에 대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한 이 가르침의 레퍼런스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으로 확장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베소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구별된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별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곳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심 안에서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결국 어떤 모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스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 통치자들에게 선언되고 증명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절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냐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장소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더욱 은혜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교회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 계승 확장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봉 16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어서 이 교회가 계속 계승되어 왔어요. 이 교회가 계승되어 할 때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준비하셨고 일꾼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양육받게 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별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하셨고 그 안에 일꾼을 구별하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 구별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계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이 부분에 먼저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구별되어 놓은 장소에서 시간을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이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교회를 우리는 정한 장소로 알고 그곳에서 구별하여 예배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0편 128편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여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저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저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저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도성, 그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면 이 정하주신, 이 구별된 교회에서 주신 복을 우리가 얻게 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번영을 경험하게 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자손의 자손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영적 부모는 누구이고 영적 지자는 누구이냐 했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닌 사람이고 영적으로 고자가 아닌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이것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복을 누리고 교회의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교회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을 준비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말씀과 예배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시원의 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엉뚱한 복을 찾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으려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승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복을 누리고 내가 말씀의 복을 누렸으면 나에게 주신 이 충만함을 내가 얻은 충만함과 더해서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128편,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하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 줄 하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교회의 번영과 나의 가정의 번영과 또 내가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교회의 평강을, 우리 가문의 평강을 이루는 것. 나를 이 일에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암성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었던 10편, 128편, 5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다한 것 같은 고백과 결단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복을 누리고 교회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는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다섯 단계를 통해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항상 찾아 불러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멸시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한 종들의 시험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지체로 성겨 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손들을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승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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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